퓨닉이는 퓨닉이가 제일 귀엽죠 퓨닉카이가 짱이에요 진짜 퓨닉카이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요 왜 퓨닉카이 침대에서 자? 퓨닉카이 침대에서 자? 퓨닉카이 침대에서 자? 퓨닉카이 침대에서 자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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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저 막 예를 들면 correct 도전! 승리형 미아람의 포프다! 야! 63이 안 보여! 야! 안돼! 정혜야 안돼! 비니가 안 돼! 잡아야 돼! 몰라! 안 봐! 안 봐! 그래도 동생이 독수로 걸 보고싶어요! 몰라! 포플레 겨드랑 컵! 아! 미니가 힘들었어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승리형!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? 버릴 순 없으니까 같이 살기야 하겠지만 번식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건 싫은데? 어? 싫어? 당연하지! 어디처럼 웃겨? 그래도 내 목소리를 막 듣고 상하, 형하 하면서 막 껴안아나 치고 와! 막 퀴벌레가 껴안는다고? 뭐.. 어떠겠어요 뭐.. 저희도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같이? 베벌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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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벌 베벌레가 베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W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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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봤어 Good, good, good Yeah Me, me, yeah 가려진 마음이 월, 월 Baby 이미 눈앞에 바른 나면 되는데 Why 나침반이 어쩌구 저쩌구 나침반이 어쩌구 나침반이 어쩌구 나침반이 어쩌구 저쩌구 너 진짜 다 뽑았어? 어 손 내지 마 아직은 사람은 어쩌구 받고 다녀오마 다녀오마 밟 안 졸여 졸여 스테에 곧 안 졸여 아 간식아 진짜 잘 먹었어 저번에 챙겨서 아리 다시 이쁘다, 이쁘다, 그리고 이쁘다